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초콜릿 사러 오셨어요? 벌써 14일인가? 사주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 지금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 2가지가 맛있고요 그다음에 딸기랑 레몬맛, 피넛버터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둘러보세요 소비로 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소비로 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소비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게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쨌든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원하시는 초콜릿 마음껏 구경하시고 여기 앞에 보이는 건 CG 코너거든요 드셔보셔도 돼요 네 한번 도와드릴까요? 잘 못 고르시겠어요? 잘 못 고르시겠어요? 근데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면 초콜릿이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신가? 네 아 기분이 안 좋아서 달달한 거라도 먹으려고 들어오셨다고요? 네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그렇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초콜릿은 제가 얼마든지 골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초콜릿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실 거 같은데 근데 오늘 초콜릿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실 거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오늘 기분 풀어 드릴까요? 네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만 영업을 하거든요 네 발렌타인데이 날 그래서 저도 1년만에 손님을 받아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또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요 일단 우선 달달한 초콜릿 하나 드시면서 기분 좀 부세요 달달한 게 먹을만 하시죠?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가게에 좀 특별한 초콜릿이 있는데 이거를 올해는 써보네요 작년에는 그냥 다들 초콜릿만 사가셔서 꺼내보지도 못했는데 저희 가게에 사실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게 해답 초콜릿이라고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꼭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재밌잖아요 이게 도움을 하다 보면 나름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그러면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네 평소에 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것들 생각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또 보라색 자 그러면 보라색 이 보라색은 제가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게 나왔어요 돌다리 저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네요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뭐 중요한 일 앞두고 계세요? 아니세요? 뭐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 더 골라주세요 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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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이거요? 더 생각해보래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네 이제 진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까지는 우리 조금 장난이었잖아요 진짜 고민을 한번 궁금히 생각해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비밀 있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끝나셨으면 눈을 뜨시면 돼요 생각 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고민을 생각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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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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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이 색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골라볼게요 파란색? 파란색이 뭐지? 이거인가? 이거? 이거요? 이것도 제가 까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재밌죠? 기분도 조금 나아지셨나? 나아지셨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이게 제가 다크 초콜릿으로 만든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드세요 음 맛있트 음 네 아 이거 초콜릿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거봐요 내가 이거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해는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2월달이니까 덕담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콜? 아 오늘은 여기서 안 사가셔도 돼요 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제가 초콜릿 선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보충쿠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jegi 제가 있는것 이때는 푸셔보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2020년은 가장 좋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고 도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손님한테 드릴게요 2020년도에 하시는 일 전부 다 잘 되시라고 이번에는 이 파란색 보충쿠키를 한번 제가 깨부셔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섞여있냐면 당신으로 인하여 주위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주위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주위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손님 드릴게요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드니까 저는 이 색깔 나오는 거 제가 할게요 여기는 좋은 제안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저희 초콜릿 가게가 잘 될 건가 봐요 마시멜로우도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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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이 괜찮으세요? 제가 마시멜로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마시멜로우 초콜릿에 녹여서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모르시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오늘 어차피 다른 손님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초콜릿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한 15분 정도? 아니요 20분 정도? 제가 아주 아주 특별한 초콜릿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다크 초콜릿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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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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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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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마 하나만 드셔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에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오세요 2월 14일날 안녕히 가세요 1 문화 2 문화 3 문화 1 문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